아 분명 좋았다고 어쩌면 전보다 더 그래서 미치겠어 왜 좋아 내가?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영혼이 몸의 주인이 아닌 거야? 아니면 영혼도 몸도 모두 주인이 아닌 거야? 인간은 그저 호르몬의 노예일 뿐인 거야? 아 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요? 뭘 말이냐 마마께서 마마같이 행동하고 계시는데 왜 기분이 더럽지 않은 거야 왜 더러우란 말이야 더러우라고 더러우라고 주상전 하나 합시오 중전은 어디 있는가 예 저 송과옵니다 방금 전까지 저기 계셨는데 대체 나를 왜 이렇게 피하는 거지 어젯밤 마치 범처럼 중전을 찾는 걸 좀 도와주겠나? 예 전하 보다시피 내가 기니 할 말이 많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알겠습니까? 모르겠네 이렇게 아멘 닭 2 2 3 2 3 3